좀 라이트한 게 나왔어요. 아직 센 거는 안 나왔습니다. 나왔다, 나왔다. 엄청 단 냄새가 나요. 수정과? 달콤한 수정과라면 나왔습니다. 여기까지 계피향이 난다. 진짜 세다. 끓여지니까 계피향이 엄청 많아. 진짜 세다. 생각보다... 이거 짜장라면으로 끓인 거예요? 이거 짜장라면로 끓인 거예요? 아우, 계피. 아우, 싫어. 이게 뭐야? 이거 짜장치지 않는다 그랬단 말이야. 뭘 대신 수정과를 넣었대. 아니, 색이 수정과 색이야. 이게 뭐야, 소스는 뭐... 한 마리 확 넣는 게 나아. 어우, 달아, 어우, 달아. 국물부터 맛 봐, 아니면 그냥 면? 아니야, 면을 쫙 면 치자. 이거 면에도 막 색깔이 들어갔네. 아니, 근데 딱 색깔은 짜장라면 색깔이긴 해. 물 많이 넣은 짜장라면 색깔이다. 어, 면 쳐야 돼. 바로 컷했어, 바로 컷했어. 바로, 바로 컷팅. 나 못 먹어, 나 못 먹어, 나 못 먹어. 우와, 너무 달아. 우와! 아, 진짜? 국물, 국물. 국물 나면 먹어, 국물. 아니야, 이거 죽어, 죽어, 죽어. 국물 하면 먹어, 빨리. 국물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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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아니, 한 번 봐. 왜냐하면 우리 못 먹어. 우리 못 먹으니까 네가 봐봐. 걸큰하게. CF다, CF. 즐거움은 끝이 없다. TVN 즐거움은 끝이 없다. TV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